오늘도 고령으로 산행을 왔습니다. 동생은 높은 산으로 올려보내고 저는 이 밑에 쪽에 산을 보기로 하고 지금 산행을 시작합니다. 좋은 난초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이쁘네. 아이처들이 초수경제 이쁩니다. 아이처들이 초수경제 이쁩니다. 아이처들이 초수경제 이쁘네. 생강건축들인데 3번이 걸린게 주축있네요. 2배 3번이 잘 걸렸습니다. 3번이 걸렸습니다. 어깨 3번이 걸렸습니다. 아주 멋진 선반이네요. 3번이 걸렸습니다. 종자가 좋습니다. 3번이 걸렸습니다. 어디갔어? 다음엔 2번이 걸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폭탄이네요. 여기 속 안이 엄청 나왔네요. 소반입니다. 소반입니다. 비 입이 꾸여서 괴물이네요. 장단협입니다. 장단협. 장단협. 우와... 난 추돌이터 해야하네요. 우와... 난 추돌이터 해야되네... 장단협. 그리에서 뺏기. 그리에서 뺏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눈치 이쁘네요 소화가 소멸된거 같은데 좋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쓰다 부어놨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민출난들이 대단하네 근데 변이정이 하나도 없네 아 그거 좋네 극황색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극황색이야 어쩌면 너 알지 이거 어쩌서 큰 놈이면 그 심어나봐 바구리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밭자리라고 나오네 됐쇼 대쌕 대쌕 박자 공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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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추워지고 바람이 쐬어지네요 반의밭짜리 한군데 보고 끝내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부소 나온다 이거 소무대기네요 기부소 밭이라는데 대박 열심히 찾아봐도 한쪽도 안보입니다 다른사람들이 다 뒤져가고 흔적만 남아있네요 아니요 게린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